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죽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천번에 불태우는 번제의 회계에 의해 구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셨어요 풀지 못하면 솔로몬의 리더십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운 문제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 없이 들어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16절이에요 그때의 창기 두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에서 솔로몬이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한 때예요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은사를 쓰겠다고 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곧장 그 앞에 창기 두여자가 와서 그 앞에 섭니다 은사는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마자 괴로운 일이 생겨서 은사를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은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창기의 사건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듣는 마음을 구해서 제일 먼저 차별 없이 그 창기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냉정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정말 냉정해 보이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늘 힘들고 진실되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칼을 뺍니다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기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세상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불이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으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구속사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구속사로 생각하지 않으면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훈, 도덕, 윤리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불붙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 없이 들어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 아들 죽인 엄마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 이게 지금 축복 같아 냉정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불붙는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지혜는 두려운 것이라고 이게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방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삼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이 불붙는 마음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